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콜릿 칩 쿠키가 매우 중독성이 강한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초코칩 쿠키가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코칩 쿠키에 들어있는 성분이 코카인과 마리아나와 같은 중독성 반응을 일으킨다는 보르도 대학 연구원들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초콜릿 칩 쿠키에는 2.5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코칸과 같은 반응의 일부를 유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의 중독성 성분이 마리아나와 같이 뇌의 일부를 자극하는 소량의 화합물을 합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재료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독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맛을 내게 된다고 연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